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눈 시려. 거기 있어. 눈 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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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비. 왜 고장 났어. 신발 한 장 어디다 놨어? 신발 한 장 어디다 놨어? 다음 장 어디다 놨어? 하든 지 compet기 시간에 2 Illinois 하루 tempo 여기 왜 넘어졌지? 바람이 아니더라도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위시님들 위시애입니다 지금 제 앞에 택배들이 엄청 많은데 이번에 제가 장박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얘네는 전부 태무라는 어플에서 주문을 한 건데 태무라는 어플이 중국 어플인데도 이 제품들이 전부 다 무료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한국에서 구매하려고 찾아봤을 때보다 대부분 50% 이상 저렴하더라고요 오늘은 얘네 언박싱 하면서 제품 리뷰도 간단하게 하고 장박지 마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너무 맛있게 잘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에 의한 있어요 그거랑 드릴 때 진짜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한 번 더 Strongly 되게 너무 잘 forb는 것 같아요 이렇게 Eating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깻잎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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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반은 외부에서 필요한 용품들을 놓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태양열로 충전이 되는 랜턴입니다. 저녁에 작업할 일이 있을 때 쓰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랜턴인데 얘는 헤드랜턴처럼 이런 기능도 있어서 밖에 가지러 가거나 이럴 때 쓰려고요. 그리고 이런 각종 팩이랑 망치를 넣어놓은 공구 가방으로 쓸 건데 여기에 에어펌프를 같이 넣어놓으려고요. 도착하실 때 의왕이 너무 많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선반은 외부에서 장르가 상상하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제가 제일 전부터 갖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이게 휴대용 변기인데 이게 있으면 이제 화장실도 안가도 됩니다 장박지가 그냥 집이 되는 거예요 차박할 때부터 주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번에 주문했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에 볼일을 보면 안 되고 이 안에 비닐봉지랑 소변응고제 같은 걸 넣고 일을 봐야 합니다 하여튼 이제 화장실 가지 않고 여기 앉아서 일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제품 세팅을 모두 마친 상태고요 매주 새로운 짐들이 자꾸 추가되니까 아 이제 철수할 때 이 짐을 다 어떻게 옮기나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세팅한 제품들은 전부 테무라는 쇼핑 어플에서 주문한 제품들이에요 제가 이 어플로 주문을 했을 때 아무래도 해외 직구다 보니까 조금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보통 1, 2주 안에는 제품이 다 배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품을 대부분 일주일 안으로 다 받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이렇게 해외 직구인데 무료 배송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품이 정말 압도적으로 너무 저렴해요 그렇다고 지금 세팅을 해보니까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또 이 어플의 가장 좋은 점이 7일 안으로 무료 반품이 되더라고요 해외 직구 어플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장점이 많은 어플인 것 같아요 오늘 세팅한 제품들을 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영상 속에 나온 제품들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뭐해? 눈 시려? 거기 있어 제 겨울 장박 노망 중에 하나가 장작 도끼질 하는 거였는데 마침 캠핑장 근처에 이렇게 통나무를 파는 장작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나무 세 망을 사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도끼질 할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큰 통나무도 하나 주셨습니다 도끼는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 그럼 한번 도끼질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앗! 오늘 안에 쪼갤 수 있겠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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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하! 아-하! 하-하! 하-하! 고춧가루 고추 랩 마늘 고춧가루 고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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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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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와 이거 통삼죽구이 역대급이에요 여기에 무말랭이랑 김치 조합도 너무 맛있고 이게 진짜 기름기도 쫙 빠지고 간이 너무 잘 뱄어요 너무 맛있어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굴까지 먹으니까 느끼함도 딱 잡아주고 진짜 맛있습니다 원래 코비 통삼겹살은 축구 다 보고 주려고 했는데 축구 보는 사이에 코비씨 알아서 창입고 다 먹었어요 여기서 뭐해 여기 좁은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아니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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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빅! 꼬빅! 일로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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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죽여! 죽여! 아! 좋다! 일로와! 으아... 아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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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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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